작고 연약한 존재들이여 그대들이 구워지기 전 세상을 알고 있는가 모든 생명이 번성하던 시대였지 아름다워도다 한동지에서 태어난 용들은 용암을 뽑는 협곡과 풍요로운 열대섬 깊대 깊은 호수, 지하 동굴의 털을 잡았다 용족이 세상에 군림하는 동안 그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용이 있었도다 그러나 까마득한 세월이 지나며 용족은 자취를 감추고 모든 것이 끝난 듯했지 이제 아름답던 그때로 돌아가리라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시즌 7 부활하는 용들의 시대 으아악 음 아름다운 영포뿐